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도내 정보화 마을에서 여름 마을 체험 및 민박 소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름휴가와 체험 학습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. 정보화 마을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해변이나 계곡 등으로 떠나는 것보다 여유롭고 품요로운 시골에서 농산 어촌 생활을 즐기고 싶은 도시민들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. 여름철 마을 체험으로는 하동 삼신 녹차 마을의 녹차 따기와 거창 서변 마을의 블루베리 따기, 거제 구조라 관광 어촌마을의 맨손 고기 잡기 체험 등이 있습니다. 한편 마을 체험 및 민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나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.